지금까지 동영상 못 찍고 있었네 원래 여기를 먼저 했어야 되네 이제 칼이 왔어 그래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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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을 오래 잡고 하면 손에 쥐 난다고 하더라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왜 이렇게 입을 잠그고 있는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만. 잠깐만. 돼지 머리를 발굴했을 때 고기를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. 한번 더 뒤집어져요. 살있는대로. 오케. 오케. alla. 구워서 먹으려면 양이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